네? 이게 뭐야? 밀리터리 버거? 에이, 군대에 있는 게 왜 여기 있어? 에이, 설마? 버거 문제 있어? 지금부터 버거 결합을 실시한다. 1번 빵, 퓨츠 잼! 2번 딸기 잼, 빈틈없이 발라야지! 머리부터 발끝까지! 머리부터 발끝까지! 3번 양매추 믹스! 아주 잘 섞였어, 팀워크 좋아. 4번 마크로니 샐러드. 이건 따라먹어도 맛있어. 4번은 개인주의야. 얘들은 어떻게 할 거야? 치즈 버려? 패티 버려? 햄 버려? 다 놓고, 다시 오븐 빵! 빨리 엎드려! 배 고프니까. 알겠어? 추억의 맛을, 퀄리티 있게!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, 민간인 버거 실시! 음... 저... 그거... 음... 저 그거 제 건데요? 음... 롯데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